안녕하세요. 렌카 김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야기는 이거지. 오늘의 얘기 촬영은 이거지. 이스클리의 야타라엥이라는 이야기. 빠른 렌카 김재입니다. 렌카 김재입니다. 렌카 김재입니다. 렌카 김재입니다. 어? 여기 히드로함은 어떤 나라 이름이 히드로함은 세리아에요. 바울이 세리아랑 터키랑 그리스를 전두했어요. 바울이 세리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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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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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바울 말대로 갑자기 파도가 나기 시작했어 다음 테셉 까지 칫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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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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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